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부산 밀면이 먹고싶어가지고 밀캐트로 주문해서 한번 만들어봤구요 이거는 고향만두입니다 간장 단무지도 있어요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비빔하고 물하고 반반했어요 면이 얇은데 쫄면처럼 쫄깃쫄깃해요 여름 편집 중 면이 너무 맛있고 나는 że 좀 이루어진다 오늘 면이 또 느끼는 일주일 것 같고요 면이 너무 맛있다 면이 너무 맛있겠다 면이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팽이버섯 청양고추 너무 시원해요 정말 네요 이 부분도 예전에는 고소한 소스를 입자 이렇게 끓여요 매콤한 소스 네, 매콤한 소스 소스 매콤한 소스 매콤한 소스 매콤한 소스 매콤한 소스 매콤한 소스 펌크 계란 감자 김치 마시멜로 humm 고기 그릇사양 고춧가루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달콤달콤 고향만두는 뭐랑 먹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고춧가루 계란 야무침 간장 오리오오오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뇽